오늘은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중에 머니플로우 인덱스라는 매매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플로우 인덱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보조지표인데요.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보조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머니플로우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SI와 OBV의 합작이다. RSI의 Relative Strength Index, 그 다음에 OBV, On Balance Volume, 누적균형 거래일항이죠. 그래서 가격과 거래량이 둘 다 포함되어 있는 지표가 MF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가격 지표는 가격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OBV, 거래량도 거래량만 갖고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섞임으로써 신뢰도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 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우리는 거래량이라고 부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한 명이 어떤 이 종목을 만 원에 사는 것과 100명이 이 종목을 만 원에 사는 것의 차이와 신뢰도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MFI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MFI가 20 돌파, 30 돌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0을 돌파하게 됐을 때 혹은 20을 돌파하게 됐을 때 받아 턴 종목으로 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20% 수익 시 매도한다. 굉장히 간단하니까 MFI 기본 세팅 여기는 지금 20으로 기본 세팅을 해놨는데 30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Money Flow Index를 통해서 우리가 세팅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적인 부분들을 본다면 해성DS 같은 경우도 Money Flow Index가 돌아가는 자리를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데 20% 자리 여기죠. Money Flow Index가 바닥에서 터널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보조지표에서 MFI 치셔도 되고 그렇게 안 쳐지시면 Money Flow Index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M-O-N-U-I-F-L-O-W-I-N-D-E-X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딱 올라가다가 돈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돈의 흐름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캐시라고 부르겠습니다. 캐시가 쭉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여기서 차에 실어나면서 캐시가 쭉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럼 이제 다 팔 사람들 파는 거예요. Money Flow Index에서. 팔 사람들 팔다가 어느 순간 다시 들어오는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다시 돈이 들어오네? 이 자리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자리까지 돈이 빠져나가다가 여기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Money Flow Index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매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매집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팡 뜨죠. 20에서 100% 정도 상승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팔 사람들 다 팔고 나서 다시 돌아서는 자리가 Money Flow Index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루한 행보를 했던 건 뭐예요? 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Money Flow Index가 돌아선다는 얘기는 살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쭉 올라가서 한 100% 정도 2만 원에서 100% 정도 올라가고 나서 지금 Money Flow Index가 다시 터치했죠. 여기서 다시 터치하고 나서 여기서 다시 좀 자금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의 흐름들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단순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호 멜트라는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Money Flow Index에서 정리를 하다가 딱 터치가 되면서 한번 올라오긴 하죠. 여기서도 매수 가능했죠? 매수 가능한 건 딱 올라왔는데 다시 또 쭉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어디에서 해야 되지 않는데 여기 Money Flow Index 다시 돌아서죠. 여기 또 Money Flow Index가 돌아서죠. 그러니까 Money Flow Index가 돌아서는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게 된다면 매집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매집을 하시고 여기서도 매집을 하니까 다시 이제 동일호 멜트 같은 경우는 차량용 고무 부족 현상으로 두가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Money Flow Index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뭐냐? 회사가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사가 좋아진다는 기준만 있으면 우리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Money Flow Index 돌아갈 때만 매수하시면 20에서 50%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어떤 일을 하시면서도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테이펙스라는 용목도 마찬가지죠. Money Flow Index가 여기서 돌아서게 되면서 자, 여기서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가 나간 겁니다.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급이 쭉 나갔다가 이제 정점까지 나갔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항아리가 물이 다 빠지면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채우는 자리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또 충분히 올라오면서 또 문이 채워진 거죠. 그러면서 Money Flow Index가 좀 올라오면서 지금 최근에 조금 팔고는 있네요. 팔고는 있는데 여기서 매수했다면 3만 5천에서 매수했다면 20에서 5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낮죠. 70%까지도 사실은 상승을 한 의미죠. 물론 내용적으로는 2차 전제 필름 관련된 종목으로서 두학을 받고 있고 정기차로서의 이슈가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세현메디칼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현메디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Money Flow Index가 돌아섰죠. Money Flow Index가 돌아서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주가 과일권에서 올라오다가 주가가 점점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다가 Money Flow Index가 여기서 돌아섭니다. Money Flow Index가 여기서 돌아서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큰 무리수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턴어라운드라고 하게 되는 거죠. Money Flow Index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갑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가 시세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올라왔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얼만큼 올라가죠? 20%까지는 갔습니다. 사실 Money Flow Index 돌아섰고 나서 20% 수익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Money Flow Index를 어떻게 이용하냐. 턴어라운드 할 때 매수해서 20% 수익 나면 매도. 턴어라운드 할 때 매수해서 20% 수익 나면 매도. 그런데 그게 한 달에 두세 종목씩 제대로 된 게 나와요. 매매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된다면. 그런데 주식은 좀 게임처럼 해야 되다 보니까. 원래 당일 트레이딩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Money Flow Index만 갖고 매매하셔도 크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다. 20%씩. 그러면 우리가 천만 원 들어갔을 때 200만 원씩 500만 원 들어갔을 때 100만 원씩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죠. 그런데 Money Flow Index가 돌아섰는데 섰는 데가 중요한 거죠. 주가가 부양을 하고 나서 지금 자금이 아직까지 꼭대기 있습니다. 큰 자금 이탈은 없어요. 그런데 세움메디칼이 여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 Money Flow Index 돌아섰던 자리 한 5천 원 기준으로 사실 한 7,500원까지는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 돌아선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20% 1차, 50% 2차 정도 갑니다. 그러면 7,500원까지는 상승할 흐름이 있다는 거죠. 돈이 여기서 돌아섰으니까. 원래 여기서 돌아섰을 때는 더 많이 갔어요. 여기서는 3천 원에서 9,600원이면 3배 갔거든요. 그럼 이 파동이 안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서는 좀 약소하기에도 7,5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어떤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더 갈 수도 있겠죠.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는 100%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만 원, 9,000원. 그런데 9,000원, 7,500원은 정황이 좀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로직들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Money Flow Index가 돌아설 때 매수해서 이 근처에서 매수하면 이 근처라면 5,000원대 매수하면 더 좋겠죠. 그럴 때 매수하면 훨씬 더 많을 수 있고 지금 5,000원 구간이라고 하죠. 좀 내려왔으니까 이런 데서는 매수 포인트 잡아도 크게 물을 수 없다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냐면 세움메디칼은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두 걸 받았다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코롱인더만 보겠습니다. 코롱인더까지만 보면 똑같습니다. Money Flow Index가 바닥에서 두 번 찍었죠. 여기서 20% 수익 나고 찍었죠. 3만 원입니다. 3만 원에서 100%면 6만 원 50%면 얼마죠? 4만 5천 원. 4만 5천 원까지 오고 나서 100%까지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주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감사합니다.